러너님들 저는 지금 비즈니 월단을 띄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러너님 엑스포에 오착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런 디즈니 하프 마라톤을 뛰는 날이에요 엑스포에 와서 모아나 레깅스랑 하프 마라톤 미키 머리핀을 샀어요 100원도 받기 전에 엑스포 구경했는데 너무 예쁘게 많아요 여기 엑스포 전국이에요 쇼핑 끝 여기가 빕 100원도 받는 곳이에요 여기다 768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다려야돼요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 마을 레이스 비비랑 레미 티셔츠를 받았습니다 신데렐라 티셔츠에요 귀엽죠? 오늘이 드디어 히데이 디즈니 날입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오늘 컨셉 안나랑 비슷한 한복인데 사실 위에는 운동복이에요 제가 운동복이랑 한복을 합쳤습니다 달리기 쉽게 그리고 운동화 이따 배우장에서 봐요 3 2 1 Enterprise 마이크런입니다 사실은 태장런 어서 올라와 이렇게 supplying 이제 매직킹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반성 학베리틱으로 달았어요 아직 잘 붙어있다 울라코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그러하네 생각보다 식수대는 많아요 한 8km 조금 넘는 거 같아요 화장실도 많아요 가니 화장실 이제 디스플롤 단으로 진짜 들어갑니다 이제 온도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었어요 오옹! 잘하는 거 같아요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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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킹덤을 나오니까 여기는 골프존이에요 너무 타투 있어서 시원해요 보낼게요 Excuse me 이제 벌써 5m도 안 남았어요 네 모으 foam 2, 3, 4, 5, 5, 5, 6 1, 2, 1, 0 게임 준비했음 이게 beim Sport Wrest perm摂NON 스포 sovereign barkemp lawsuits igen 박스도 예쁘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이게 대회 끝나고 분위기입니다 예쁘죠? 얼굴 하나 내 다리 문자 찌르면서 이걸 줬는데 사실 뛰고 나니까 더워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념품이에요 모두가 코스프를 하고 뛰기 때문에 치마를 입고 뛰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서 전통 한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복 치마에다가 운동복을 입고 뛰었어요 운동 한복도 괜찮았죠? 란 디즈니를 뛴 란 샤니 란 샤니입니다 스티셔 메달도 진짜 큰 네 금, 토, 일 5km, 10km 하프 뛰는 건데 책에다 뛰면 왕메달 받아요 챌린지 메달받는 곳이에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안했나 몰라요 미국 올랭도 디즈니를 달리는 란 샤니였습니다 란 샤니 유튜브 좋아요와 부탁드려요 디즈니로 디즈니란은 나중에 또 꼭 꼭 가야합니다 이렇게 예쁜 메달 받으려면요 안녕 저는 매직 킹덤에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다행인 오랜 샤니 어차피 디즈니 골드는 아이유 균형풀 펴서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메디 킹덤 아멘